안녕하세요. 저는 열매방 김아연입니다. 제가 부른 노래는 나의 방입니다. 거닮네 뭐가 하나 둘 셋 내 둘이 서로 비벼요 나는 보며 나의 손냐고 내 맘 되었죠 참 맘에 웃어 넌 한철은 지나고 이 영화가 시에 춤을 추며 노래를 해 너의 방은 나의 손냐고 나는 꿈의 복전 그 속에서 언제나 매일 당황이죠 거름나 감사합니다.